잠시만 고맙습니다. 시카입니다. 오늘 이스라엘 수술 두번째, 바로 이 수술입니다. 자, 어떤 정원인지 바로 보러가겠습니다. 잠자 많이 보셨어요. 퇴근할 조지 있으세요? 퇴근 속에 뭔가가 와있어요. 일단 한번 소화 한번 들려봐야되겠죠? 자, 일단 한번 지내야 돼요. 꼭 많은 부분을 좀 주울 수 있는게 되겠죠? 자, 계속 가고. 마구 배쓰고 미hail수 시안에서 배쓰고 잘 기억하셨습니다 전기겠으로 쉬는 재벌 자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수술기간이 이만큼 이 부분도 조심스럽게 저에게 드리겠습니다 카메라를 놓고 이시경 카메라를 놓고 안에서 이런 열쇠를 잡기셨나봐요 아 안에 열쇠가 있어요 아 아 그래서 영국에서 영국은 자유수는 그였구나 자유수의 권에 오나는 뒤 봉합을 하겠습니다 봉합을 아 그럼 이제 수술은 영국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 아 아 아 아 아 이제 수수기거에 박수 되었고요. 네 이거 꺼내면 끝입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번에도 재밌나 수수김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